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밌게 듣고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행시 지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삼행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양질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써주셔서 제 이름과 또 우리 프로그램이 되게 감사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던데. 맞아요. 고개를 못 들고 있었어요.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INTJ. I입니까? 네,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MBTI라고 하더라고요. 저 솔직히 잘 몰라요, 그거. 저도 잘 모르는데 약간 사람들이 꺼리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소개해 줄 작품 어떤 곡입니까?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곡입니다. 현악기가 스타카토로 연주되고, 목관악기가 연주하는 목가적인 선율에 다정한 느낌을 주는 호른이 등장하는데요. 들어보시면 너무 좋은데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시벨리우스의 교양곡 2번 1학장 가져왔습니다. 작곡가 시벨리우스 소개 부탁드립니다. 시벨리우스는 1865년 12월 8일 핀란드의 타와스테프스에서 태어나서 1957년 9월 20일 92세로 영면한 북구의 작곡가이면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많은 관연악곡과 교양곡, 교양시, 그리고 신뢰악과 성악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음의 거창한 파노라마, 그러니까 북구적인 선율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 모두의 환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실현시켜주는 작곡가죠. 그래서 20세기의 위대한 작곡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사실입니까? 네, 어릴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드러냈는데요. 9살 때 피아노를 배웠고, 15살에는 바이올린과 작곡법을 배우면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족국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1885년에 헬싱키 대학교 법학과로 진학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음악에 대한 열망을 접을 수 없었던 시베리우스는 대학을 중퇴하게 됩니다. 아, 결단을 내린 거군요. 음악으로 전공을 바꾼 시베리우스. 그의 음악 여정에서 결정적인 만남, 분명히 있었겠죠? 네, 이 유럽의 음악가들도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슈만도 그러했고, 그리고 특히 이 시대 때는 왜 그렇게 다들 법학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긴 한데, 이 시대는 다 법학이더라고요. 법학과 의학.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시베리우스도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유럽을 대표하는 작곡가 페르초 부조니와의 만남이었는데요. 이 시베리우스는 부조니의 인정을 받고 명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장학금으로 독일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이때 노년의 브람스를 만나서 격려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독일로 간 두 번째 유학에서 돌아온 26세의 시베리우스는 핀란드 명문가의 야넷펠트 가문의 딸 이노 야넷펠트와 결혼을 하고요. 2년 후인 1893년, 헬싱키 음악원 교수 그리고 헬싱키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시베리우스는 헬싱키 음악원 재직 중에 발표한 많은 작품들로 핀란드 국민의 추앙을 받았고요. 정부로부터의 연금도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90회 생일에는 전국적인 행사로 축하를 했고, 1957년 온 국민과 세계의 악단이 애도하는 가운데 92세의 일기로 생일을 마쳤습니다. 장례식은 국장으로 치러졌고, 기념 목표 발행 등 거국적인 행사로 애도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핀란드 국민 작곡가인데요. 시베리우스 작품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유명한 작품은 핀란디아라는 작품이 있고요. 독보적이죠? 네, 핀란드의 정서를 그리고 국민성을 담아낸 작품으로 핀란드의 거의 국민 작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픈 왈츠, 바이올린 협주곡, 그리고 카렐리아 몸곡, 투오넬라의 백조 등이 있고요. 그 밖에도 그는 카라발라의 영감을 얻은 작품과 7개 교향곡, 또 100개가 넘는 가곡을 썼어요. 그리고 13개의 연극을 위한 반주음악, 그리고 하나의 오페라를 썼고요. 현악 4중주를 포함해서 실리학 작품, 피아노 소품, 21개나 되는 합창곡지, 그리고 프리메이션 예배음악 등을 작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90세를 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기를 걸쳐서 살았어요. 부소니와 브람스도 만났었고, 그런데 1957년까지 사셨으니까 음악의 장르를 굉장히 다양하게 다루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시빌리스의 작품에 나타나 있는 고국 핀란드에 대한 애국심과 북구적인 민족적인 특색은 그 음악 작품의 골격을 이루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빌리스 교환곡 1번, 차이콥스키 영향을 받은 겁니까? 네, 이 교환곡은 차이콥스키의 영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좀 위에 위치해 있는 나라고, 핀란드도 위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작품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당시에 조금 있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당시 후기 낭만주의 또는 국민 악파와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원을 졸업하고 외국에서 유학을 하는 사이에 조국의 전통문화가 정말로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핀란드 민족성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칼라발라라는 영웅시가 시빌리우스의 예술적인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빌리우스는 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요. 귀국해서 이 칼라발라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핀란드 악단에 데뷔를 했고, 높은 예술성으로 러시아 압정에서 신음하는 핀란드 국민의 애국 독립 열정을 높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핀란드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되죠. 작곡가들도 국민적 사랑을 받게 되기까지는 약간 어떤 소스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시빌리우스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신중의 신중을 거듭해서 이를 더욱 승화시켜서 그의 음악 작품의 중심 주제로 삼았습니다. KBS 교양학단 상임 지휘자도 인키는 핀란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핀란드가 클래식 음악 강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걸 찾아봤고, 우리가 지휘자 중에 정말로 유명한 지휘자 중에 핀란드 출신이 많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핀란드라는 나라의 우수한 음악 교육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핀란드는 재능이 있는 사람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아주 작은 시골에도 수준 높은 음악 교실이 있고, 누구나 레슨비 걱정 없이 대학까지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가들의 생활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저없이 음악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가의 지원이 있는데요. 핀란드에는 오케스트라 법이 있다고 합니다. 1993년에 제정된 이 오케스트라 법은요. 일정 요건을 갖춘 오케스트라는 예산 중 25%는 중앙정부로부터, 60% 이상은 지방정부로부터 각각 지원을 받으니까 좀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음악 교사를 육성하는 데도 굉장히 열심히인데요. 이 교사를 육성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 음악 학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악보 읽기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교회와 합창단 등을 통해서 누구나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친숙한 환경에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문화축제가 30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핀란드의 공연장에는 항상 관객들이 가득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축제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많거든요. 그렇군요. 5만 개가 넘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축제 물론 인구 수가 다르니까 축제 숫자를 떠나서 지금 포인트가 음악가들의 생활, 교육까지 무료, 안정적이다. 이 부분 첫 번째 포인트고, 또 두 번째는 이 오케스트라 법 말씀을 하셨는데, 오케스트라 법이 이렇게 안정적이면 합창단이나 다른 오페라나 구조도 좀 탄탄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도 25% 받고 지방정부로 60% 받는다. 그러면 결국 85%, 15%만 자립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15%는 이제 흥행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15% 흥행 안 해도 돼요. 85%는. 그냥 기본만. 재정이 허락해주면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300개의 문화축제를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했는데 가장 부러운 거는 늘 공연장을 채워주는 열정적, 열성적, 청중 덕분이에요. 청중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들에도 오케스트라들이 그래서 수준이 정말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B2C 시장이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 축제, 지역축제 가보면 솔직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역축제 갔을 때 서울에서 유명한 가수만 데리고 와가지고 지역 사람들은 소외된다. 또 지역에서 했을 때 실제로 축제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했다라는 서류를 증빙한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심각합니까? 너무 웃으시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부럽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부럽죠. 그리고 우리가 발전했으면 좋겠다. 저도 핀란드 친구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습니까? 핀란드 친구 중에 이름이 뭡니까? 클라우스 맥켈라라는 지휘자가 있어요. 그런데 벌써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아니 지금 맥켈라는 친구인 거예요? 원래 친구예요. 그런데 연락합니까? 지금은 연락하기가 힘든 사이가 됐죠. 그 친구가 원래 첼리스트였어요. 그래서 저랑 같은 실내학 코스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재능이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지휘자가 되더니 오슬로피라모닉 지휘하고 그리고 지금 파리 오케스트라 지휘하고 또 시카고 심포니까지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연락을 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지만 연락을 해야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정태형이도 중요한데 맥켈라가 누구죠? 몰라요, 저도. 그런데 뭐라고 할까? 정말 재능이 좋은 친구인데 첼로를 할 때부터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뭔가 굉장히 잘 관리받으면서 자랐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속이 상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솔직히 핀란드보다 더 뛰어난 음악가들이 훨씬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음악을 잘하는.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너무 부럽네요. 저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비닐하우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니까. 우리가 살아남는 건 약간 뭐랄까 독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커리큘럼 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시벨리우스의 교양곡 2번 1학장. 작곡 언제 한 겁니까? 1901년에서 1902년 사이에 작곡되어서 완성된 교양곡인데요. 베토벤의 6번 교양곡에 빗대서 시벨리우스의 전원 교양곡, 핀란드의 전원 교양곡으로 불리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시벨리우스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우선 청력 문제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귀가 점점 좋아지지 않았고요. 재정 상황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제가 세상을 등진 사건도 이 곡을 작곡하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시벨리우스의 7개의 교양곡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이 교양곡 2번은요. 시벨리우스의 애국심이 반영된 곡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 사이에서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 작품을 쓰던 당시에는 시벨리우스가 민족적인 정서에 조예가 깊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참고로 시벨리우스 본인은 이 곡을 두고 나의 두 번째 교양곡은 영혼의 고백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좀 편해했네요. 편해한 것 같아요. 이 곡의 특징 어떻습니까? 네, 이 후기 낭만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대한 편성, 복잡한 전개, 연주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던 대작 교양곡이 넘쳐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후기 낭만주의의 음악들을 들으면 지금도 저희도 조금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좀 소박한 편성, 단순한 전개,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진 상대적으로 듣기 쉬운 곡입니다. 이 점이 시벨리우스가 20세기 작곡가들 중에서 대중적인 인기가 조금 높은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뻔한 곡은 아니고 형식적으로 그만의 독창적인 기법들도 제법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연주 시간은 약 45분 정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벨리우스의 교양곡 2번 1학장, 어떤 매력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저희 방송에서도 항상 교양곡 하면 러시아, 슈만, 독일 이런 작곡가들을 소개시켜드렸고 또 어쩔 때는 미국이나 영국에 관한 악곡도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시벨리우스 교양곡 2번은 그것들과는 또 다른 새로운 면모를 보이는 것 같아요. 마치 비장한 선율이 핀란드라는 나라의 추운 느낌,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나라의 느낌, 그런 정서를 주는 것 같고요. 또 들어보시면 굉장히 소박한 느낌이 드는 것들은 핀란드의 자연과 민요 스타일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원교양곡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잖아요. 전원교양곡이라고 하면 뭔가 목가적이고 뭔가 정말로 들판이 펼쳐져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풍경을 선사해 주는데 핀란드에서 바라보는 그런 느낌은 어떤 것인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감상하기 바로 직전인데요. 감상 포인트 있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운 느낌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관악기들이 막 연주되고 또 현악기가 따라가고 그리고 조금 우울하다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평온한 평원, 평원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지휘자 메켈레입니까? 아, 메켈레 아니고요. 메켈레 연주를 저도 많이 듣곤 하는데 오늘은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오슬로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메켈레가 알면 섭섭하겠는데요? 그런데 메켈레, 저 너무 좋아하는데 바실리 페트렌코도 제가 같이 일했던 지휘자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통의 클래식이 나는 순간 시벨리우스 교양곡 2번 D장조 작품으로 43, 1학장 알레그레토를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오슬로 피라모닉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시벨리우스의 교양곡 2번 D장조 작품으로 43, 1학장 알레그레토를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오슬로 피라모닉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바실리 페트렌코와 지금 어떤 인연입니까? 아까 메켈레는 같이 공부를 했다. 바실리 페트렌코는요. 이분이 러시아 출신이시고 영국의 리버풀 오케스트라, 리버풀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에 상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리버풀 피라모닉 오케스트라가 콘서트 버전으로 오페라 파일스타프를 공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브린터펠이 파일스타프를 맡았고요. 그때 제가 코치로 가서 한 달간 출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6년 이렇게 된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별로 안 됐네요. 6년, 7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브린터펠과 바실리 페트렌코가 굉장히 재밌는 시간을 보냈었어요. 브린터펠 소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 들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연극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또 따뜻합니다. 연극적이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파일스타프라는 오페라도 제가 공연을 막 만들어놓고 공연 날은 저는 객석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웃겨가지고 그의 연기가 감이 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 웨일즈 출신이잖아요. 브린터펠이. 그래서 영어를 쓰는 가수들이 아무래도 발성이 깊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벗어난 대표적인 케이스가 특이한데 너무 특이한데 너무 좋은 거. 토마스 알렌. 토마스 알렌. 레나드 워렌. 워렌. 그렇죠. 또 오늘 또 지식 대방출합니다. 오늘의 핀란드 출신 작곡가 시벨리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다른 핀란드 출신 음악가 유명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와서 지휘를 하시는 인키넨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에사페카 살로넨이라는 유명 지휘자가 또 계시고요. KBS 상임으로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 또 자주 오시는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 작곡가 중에요. 랄프 고토니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랄프 고토니도 굉장히 유명한 핀란드의 저명한 음악가 중에 한 명이죠. 같은 유럽이지만 핀란드 음악과 서유럽 음악은 분명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 차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이 문제를 작가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음악이란 개인적인 것일까? 아니면 국민성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당연히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고 또 정의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정경 교수님이랑 저랑 두 명이 함께 공유하는 국민적인 정서가 분명히 또 있을 거고요. 당연하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이렇게 성장해온 배경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혼재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북유럽의 음악은 보편적으로 뭔가 이렇게 라인이 굉장히 크고 또 규모가 크면서도 또 어쩔 때는 굉장히 따뜻하고 이런 면을 담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죠. 제가 봤을 때 유럽의 음악들은 지금 복받은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전쟁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보존이 됐잖아요. 소실되지 않고.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조상들을 잘 만났어요. 갈 때마다 느낌이다, 유럽. 우리나라도 전쟁이 많았죠. 침략을 많이 받았죠. 위, 아래, 양옆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없애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급속 발전을 해서 그런가요? 네,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 과거를 없앤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때는 치욕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유럽은 설사 점령을 당해서 지었던 건물들도 그대로 남겨놓고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화재가 됐잖아요. 맞아요. 특히 로마 같은 데도 가면 정말 그냥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과거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도시잖아요. 저는 한 나라의 수도가 이렇게 빌딩도 없고 옛날 거 그대로 남겨놓는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정말 큰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하면 오늘 소개한 시베리우스도 작곡을 잘했으니까 핀란드가 남는 거지 저는 시베리우스보다 더 핀란드를 사랑하는 작곡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었겠죠. 있을 수 있어요. 결론은 뭐냐? 곡을 잘 쓰면 거기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민족주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곡을 잘 작곡하고 작품이 살아남으면 거기에 있어서 이제 스토리가 또 남죠. 해석이 남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 배라는 순간 시베리우스의 교양곡 2번 1학장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주 어떤 작품입니까? 다음 주도 바이올린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작곡가는 엠버거입니까? 네. 엠버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작곡가 바이올린인 것까지만 저희가 알게 됐는데 다음 주 작곡가는 누구인지 몹시 궁금해하면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벌써 됐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스튜디오에서 들어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벌써 화요일이 됐나? 어제 만난 것 같은데. 이게 요즘 따라 더 일주일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나눴던 대화가 생생한데요. 그렇죠. 오늘이라니까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십시오. 다음 주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우리 가곡입니다. 서정주 씨 김주영 곡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소프라노 이해원이 연주합니다.